저희도 오십니다. 아시죠? 특별사님! 누구요? 쓰게 쓰게! 스페셜 게스트 쓰게! 내가 고현입니다! 내가 고현입니다! 공작단의 스페셜 요원으로서 여러분들을 자연인으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우리도 자연인이 될 수 있다! 우리 선생님은 반자, 우리는 초자 항상 우리 반자님이라고 이제 네 반자님 높임바를 써야겠어요 반자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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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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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조금 더 가면 휴대폰도 안 터지겠어 휴대폰요? 휴대폰 한번 꺼내보세요 휴대폰 여기가 안 돼! 안 돼? 휴대폰 안 돼요! 지금 서비스 안 돼요? 안 돼요 여기는 이곳까지 통신이 되질 않습니다 어 그러면 진짜 그냥 대박이다 비로소 자연인이 되는 거네 비로소 자연인 이제 진짜 원신이 된 거네 그러니까 와 오지다 오지 이게 핸드폰이 안 되네 그거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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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?! 또 있다 뒤돌고싶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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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